어 황금연못 보세요 예 어 황금연못에 어 4년째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저 보셨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 노래 듣겠습니다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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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siento besoin 줘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철멸 위에 골포완장 새하얀 눈길이 흐뭇빛되어 배려간 빛산을 흐리하며 어림보는 영간도 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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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